안녕하세요 콜리젯 입니다 지금 알아두면 유용한 2022년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시즌 트렌드를 딱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요 에르메스 입니다 최근에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에르메스 제품을 들거나 신고 있는 사람이 좀 많아졌더라구요 예전에는 아주 가끔 보였던 것 같은데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이전보다 확실히 명품이 대중화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에르메스는 사실 명품 브랜드 이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2022년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 여섯 가지를 의미해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트렌드는 휴메니티 인류회 입니다 올해 글로벌 이슈 중에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준 소식이 있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 시즌 패션위크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메시지가 크게 올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슈뿐만 아니라 사실 인류회라는 키워드는 책임 있는 패션과도 연관됩니다 작년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서스테이너블 지속가능한 패션이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책임 있는 패션은 지속가능한 패션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진화한 형태에요 기존의 지속가능한 패션은 주로 친환경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사실 패션 산업은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 유행이 변하는 태생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환경만을 생각하는 건 불가능해요 심지어 목화 농사 짓는 것조차도 어렵게 되고 결국엔 패션 아이템을 전혀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죠 단어는 지속가능한 패션이지만 실제로는 패션 산업이 전혀 지속가능해지지 않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임 있는 패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브랜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Responsible Fashion이라는 건 패션 산업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할에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에서 인류로 초점이 옮겨간 거죠 목화를 재배하는 농부부터 소비자, 생산자, 인플루언서, 심지어 패션 브랜드 CEO까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 산업, 참여자들 모두를 포괄하는 패션 생태계를 고려하는 거죠 두 번째 트렌드는 엔데믹, 코로나19의 쿵토병화입니다 처음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었을 때에 비해 지금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죠 마치 감기처럼 점차 쿵토병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활기를 띠는 활동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번 시즌 컬렉션에서도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우선 톡톡 튀는 컬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전 시즌까지는 주로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차분한 톤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번 가을 겨울 시즌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아주 강렬한 컬러들이 컬렉션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테일도 달라졌어요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에는 주로 편한 실루엣이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코르셋처럼 아주 잘록한 허리라인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아예 허리와 배쪽을 노출하는 디자인도 많이 나오게 되었죠 요즘엔 심지어 마스크 벗은 사람 찾는 것보다 배꼽 내놓은 사람 찾는 게 더 쉽다는 말까지 종종 들리더라고요 세 번째 트렌드는 리바이버, 구활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의미해요 우선 Y2K라고 불리는 2000년대 초반의 감성이 여전히 강세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배꼽을 드러내는 패션도 Y2K 스타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미우미우의 로우라이즈 스커트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게 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가장 트렌디한 아이템이 되었죠 심지어 로우라이즈에서 더 나아가서 팬티 아래까지 바지를 내려버리는 사람들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과연 어디까지 아래로 내려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 빅토리아 시대의 스타일도 돌아왔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1800년대를 의미하는데요 요즘 패션 트렌드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넷플릭스죠 1800년대 영국에 관한 내용의 넷플릭스 시리즈 브리저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외에도 그 시대의 미국을 다룬 영화들이 여럿 등장했어요 그래서인지 이번 시즌에는 빅토리아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 디자인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꼼데가루송, 알투자라, 알렉산더 맥퀸 등 다양한 디자인의 컬렉션에 이런 스타일이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소재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유난히 다양한 원단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원단은 데님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데님 소재가 아주 다양하게 시도되었어요 저는 청바지 덕후라서 그런지 이 트렌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청바지도 헐렁한 베기 팬츠, 아래쪽으로 갈수록 통이 넓어지는 부츠컷 팬츠 등 여러 가지 실루엣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데님은 항상 유행 타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원단이라 여러 가지 소재 중에서도 특히 추천해요 그리고 이런 데님의 특징과 비슷한 원단으로는 가죽이 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가죽 원단이 과거와 같이 단순히 펑크적이고 강렬한 요소가 아니라 캐주얼 스포티 페미닌 포멀한 무드로도 연출이 되었어요 자켓뿐만 아니라 스커트, 와이드 팬츠, 드레스 등 다양한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가죽 소재로 자켓만 시도를 해봤다면 이번 시즌에는 다른 가죽 아이템도 하나쯤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에 특히 많이 모인 소재는 시스루 원단입니다 은은하고 투명한 시스루 원단을 재킷이나 코트 등의 아우터와 스타일링해서 페미닌한 무드를 더욱 부각시킨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시스루 원단은 옷 전체에 사용하기보다는 특히 부분적인 요소로 활용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노출도 덜 부담스럽고 훨씬 센스 있는 스타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트렌드는 익스클루시브, 독점적인 입니다 혹시 프레타포르테와 오휨크티르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프레타포르테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기성복을 의미해요 특정한 사람을 위해 맞춘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치수에 따라 미리 여러 볼을 지어놓고 판매하는 옷들이죠 반면에 오휨크티르는 하나하나 맞춤 제작으로 만드는 옷을 의미합니다 오휨크티르 컬렉션의 옷은 그의 패션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컬렉션의 옷들은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디자이너들은 이것들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기성복에 녹여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명품 브랜드들의 옷들은 대부분 프레타포르테, 기성복에 속합니다 근데 이번 가을, 겨울 컬렉션에서는 조금 독특한 게 보이더라고요 각 브랜드의 기성복 컬렉션에서도 오휨크티르 한 옷을 직접 아틀리에서 하나하나 제작해서 선보이는 게 꼭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점점 명품에 대한 사람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각 브랜드에서는 수량이 적으면서도 가격이 높은 익스클루시브 아이템들을 선보이게 된 것 같아요 점점 더 상위의 명품 고객층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여섯 번째 트렌드는 술업입니다 갖춰 입다 라는 의미인데요 정장, 운동복 등등 다양한 상황 각각에 맞는 옷을 딱 갖춰 입을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우선 정장, 이번 시즌에는 다양한 수트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재택근무에서 벗어나서 회사에 나가는 상황으로 변화를 하면서 각 브랜드에서는 자신들만의 색깔로 수트 스타일링을 선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믹스 매치 스타일이 저는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런 스타일은 서로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딱 잘 어울려서 의외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웨어 코로나 유행 시기에 특히 골프나 테니스 같은 스포츠웨어가 인기를 끌었죠 이번 가을 겨울 시즌에는 럭셔리와 스포티함이 믹스된 스타일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미우미우는 테니스 스커트 같은 미니 스커트에 수트 재킷을 걸쳐 입기도 했고요 사카이는 스포티한 느낌의 패딩 소재로 재킷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정장이나 스포츠웨어나 모두 다 이번 시즌에는 믹스 매치가 트렌드라는 점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2년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응용해서 가을 머스트 앱 아이템도 살펴볼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